오늘날 청계천 모습입니다. 땀이 뻘뻘 나는 더위를 피해서 시민들이 그늘로 모였는데요. 여기 여름철새인 외갈이도 있습니다. 조금 빨리 찾아온 한여름 날씨에 외갈이도 더위를 식히러 온 듯합니다. 이 더위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은 32도,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30도를 넘어서 뜨겁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높겠는데요. 내일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 화창한 하늘에서 강한 볕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덩달아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 오는 비는 오늘 밤엔 그치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남원과 대구, 포항, 울산, 창원, 거창에 소나기가 5에서 2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은 다음 주에도 잦습니다. 화요일 밤에 동해안, 목요일엔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